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. 제가 오늘 영상 두개를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첫번째는 뭐 전체적인 장세에서의 저의 생각을 표현해서 말씀드려 보게 되었고 지금 두번째에서는 줌월넷 뭐 저는 줌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썸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썸월넷에 대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져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과거에 온오프 램프에 대해서 이제 곧 실행이 될 것이다.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과 전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온오프 램프 시스템이 이제 이 썸 줌월넷에서 실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언급을 드려야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구요. 이 온오프 램프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짧게 설명을 하면요. 바로 피아트와 이제 암호화폐와의 어떤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. 이 온 램프라고 하는 것이 피아트에서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교환을 하는 거죠. 매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구요. 이 오프 램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암호화폐에서 피아트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썸 월렛에서 줌 월렛에서의 대비라고 하는데 대비라고 하는데 XRP 레저이기 때문에 X앱 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대비에 XRP 레저 위에 올라가는 앱에서 이제 보시면은 온오프 램프에 관련된 것은 BTC 디렉트하고 이 뱅사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개가 되어져 있고 이거 BTC 디렉트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구요. 이 뱅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전세계 전역 전 지역에서 지금 활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보시면은 지금 두 개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4개 더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온오프 램프 이 앱 관련해서 4가지가 좀 더 플러스가 될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. 뭐 나오죠? 몰 온 램프 오프램프 프로바이더 커밍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뱅사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보이시죠? 커버링 매니컨츄리 나오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 뱅사를 이용해서 피아트 머니로 XRP 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온 램프라고 하는 것은 XRP 를 매수한다. 그 다음에 오프 램프라고 하는 것은 XRP 를 매도한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요. 이렇게 페이먼트 옵션이요. 비자 마스터 카드가 있고 피가 1.99%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은행 계좌에서도 피가 18불 정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은행 계좌로도 활용해서 XRP 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. 라고 하는 거고 구글 페이를 통해서도 XRP 를 구매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. 라고 볼 수 있겠죠? 뱅사 앱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자 이게 이제 온 앱인 거고요. 오프 램프라고 하는 것은요. 바로 이제 셀 XRP에요.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. 제가 활용을 해 보니까 아직은 셀 XRP 는 안되지만 이제 이제 가능하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XRP 암호화폐가 바로 이제 은행 계좌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변환돼서 달러로서 바로 변환돼서 페이먼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아니면은 뭐 구글 페이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요. 그래서 온오프 말 그대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.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썸 월렛이 앞으로 좀 더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뭐 거래소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탈중앙화 된 어떤 지갑 안에서의 여러가지 활동적인 모습들이 XRP 레저 위에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.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좀 더 차근차근히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잘 활용 되어지면 좋겠죠. 나중에 미래를 좀 더 보게 된다면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와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페이먼트로써 왔다갔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겠죠. 그러다 보면은 여기 안에서 인터넷적 프로토콜까지 합세를 하게 된다면은 또 페이 아이디까지 합세를 하게 된다면은 또 페이먼트 관련돼서 굉장한 발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브릿지 각 체인과의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하지만 사실 XRP 레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먼트 관련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. 그걸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면서 XRP 레저 발전 사항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